오우와우와아 잠깐만 여기와 잠깐만! 오우따이스! 뭐야! 야 이게뭐야 이게뭐야! 야 잠깐만! 아아아! 아아 아아 아아아아 미래줘 닭 하나, 둘, 아니 잠깐만! 여기도, 셋톰 일등으로 통과해보죠 으아아 아아 미야하! 짱 코너링 퇴게 오빠 나 미래더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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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딴 따다다 아야 착한 바안 짜아 대박 아이 거의 다 왔는데 오 됐다 하나 둘 후 허이자 허이자 야야야야야 난이도 재조절을 가겠습니다 오빠 나 밀어줘 하나 어 뭐야 뭐야 얼음 뭐야 얼음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 둘 후 정반 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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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점프가 안돼 그랩 써서 가야되나 됐어요 으아 저기요 여기 어떻게 가나요 여기 어? 아 여기요 네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나요 저 안 만들었어 그거 헤헤헤 어 물이 저기요 아 왜 제 얼음을 부수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기요 아 왜 물이 물이 이거 저기요 저기요 아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물이 됐어 여기서 코너로 이렇게 저기요 여기 여기 어떻게 올라가나요 여기 여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돼 으아 이제 따라왔다 드디어 따라왔다 아 나 이제 왔어 아하 엄마야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와 왔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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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으아 괜찮아요 셋홈을 했기 때문이죠 아 이거야 어 아 요런거 쉽지 요런거 으아야야야야 으하하하 어 안되라 아하 어 이게 제가 1등인가요? 어어 네 1등입니다 어 있자 먼지서 영원히 못올거같아요 아 잠깐만 으하하하 으하하하 똘나가구나 안채 아 뭐 한칸마다 셋홈을 해야겠어 이거 저희 탈출 맵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네요 네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네 인스턴트 인스턴트 으아아 이런것도 처음 해보네 아 나이스 여기 왔어요 네 이제 한번 자시고 가세요 셋홈하면 되죠 뭐 네 한번 자죠 자 자고 일어납니다 공부 부양이다 야 빨리빨리들 좀 와봐 지금 아이고 저친구들은 뭐 아아 어 있자 딴딴 오오 잘하신다 딴딴 아아 잠깐만 저거 먹게는거 아닌가 흐흠 안돼 다왔는데 아 이게 별로 테스트가 안되있나봐요 아흫 이게 안깨지는거 아니야 이거 아 그거 깨져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오케오케 오케 나이스 어픈 나이스 탕 뭐하냐 탕 뭐하냐 탕 넘어지면서 내 탈쌍 탕 일단 도시야 야경을 한번 구경해봅시다 야경 오오오 나 짱잘해 짱잘해요 어머나 어머나 벌써 여기까지왔어요 네 아아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저 머리 부딪히는데 이거 어 안녕 잠뜰 다왔네 여기 머리 부딪힌다 아아 어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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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일어나구요 세토 어 왜 나 안 움직이지 됐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거 같죠 어 어 여기 뭐지 야마카신가 아까 누가 내 부른거 같았는데 아오오케오케 여기서 이제 얼루가 여기 뭐야 발전과 혁신 동네 뭐죠 발 발전과 혁신 동네 라고 적혀있네요 아하 잘있어 네 일로 오셨어요 도통이 여기 아니에요? 어디야? 저기 저기 울타리 넘어와 어 있자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건가? 아니요 여기요 여기 여기 어어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너네 너네 너무 죽겠다 나이스 다 죽어요 다 죽여요 안돼 기다려줘요 가자 가자 여기서 이제 얼루가면 되죠 여기로 올라가면 되요 여쩌그라 쩌티님 오케이 아 여기 아 여기 또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누가 누가 야 인마 야 인마 어? 나 아니야 누가 저기 뭐가 부수셨는데 세통 야 이 쩌라 어 있자 어 저기 갑자기 앞에서 부수지 마시죠 으아아아 아 아 아 엄마 나와 나와 아 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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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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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아 잠깐만 대박 이거 말그대로 그냥 막장이네요 별 뭐 룰 같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 어 내 신념의 호가 막장이니 말 다했죠 어 있자 야 인마 빨리 가 빨리 가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알록달록 흐흫 어 이쪽으로 야 우리 그래 그래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아 아 아 아 싸우지 말자 천 년 걸려 흐흫 흐흫 어 있자 어 있자 잘 올라오고 계신다 벌써 30분이나 했어요 어 있자 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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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봤냐 봤냐 너구리 봤냐 좋아 야 인마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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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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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 내압 어 아 아 와 여기 고층빌딩들 사이를 고층빌딩 오호 으하 야하 야하 이 야하 오 나이스 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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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라 클라스죠 클라스 아 나 이거 못 아하 아 어 야 진짜 잘한다 으아 안되 일랄 Fair 일이 생각 33 이제 eli 아 진짜 잘한다 야 아 이거 사다으리 나 못하는데 points 어ks 이제 broad 왜이렇게 엔진토킹님 복성이 야 잠깐만! 와 나 뒷걸음질 지나 죽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잠깐만! 사다우리까지 갔다 떨어졌다 아 이거 어려워 안돼 잘했어 오 잠깐만!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 올라가구요 오케 어? 어 있자? 어?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이 전등은 3초 후에 사라집니다 도우미가 있네 도우미가 있네 야하 오 피하셨다 피하셨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여기서 떨어지면 오 보인다 자 아 여기 들어갑니다 아이콘 쭉쭉쭉쭉쭉쭉 commod기 쭉쭉쭉쭉 빨리 어 오케이 세톰 하고요 자아 잠깐만 어 여기 좀 어렵네 이거 천둥구멍게 코너링 여기 진짜 어려워 해봐 어 해봐 해봐 먼저 해봐 천둥구멍게 코너링 세톰하고 세톰하고 잘가 아우 야 진짜 저기 이거 안되는거 같애요 저기요 이거 좀요 저기요 여기 3초에 쌓아줍니다 3 2 1 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너무 빨라 저기요 저기요 3 2 1이 어딨나요 3 2 1이죠 됐어 내가 1등 대드는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낱 플레이어 주제에 어? 네비게이터 분께 실례를 범했네 그니까 네비게이터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1등이야 어 누가 1등 어? 진짜 1등이네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? 잃어버리고싶다 어 저기요 어 이제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하하 아 여기다 자 이쪽으로 가면 되는거 같은데 여기 발판이 있네요 야야야 어허 어허 니가 설명부터 먼저 듣고 하실게요 네? 가면 되요 여기 봐봐 자운뿐 달리면서 가시면 되요 우와 우와 뭐야 뭐야 한 사람씩 천천히 가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제가 뛰겠습니다 우와 잠깐만 잠깐만 오 나이스 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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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뭐야 왜 막 날라다녀 오 와 아아아 따라따따따 어 재택때면 안죽어 와아아아아아아 오 오 뭐야 오 와 와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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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밟아야되나 오 오 야 오 오 오 오 오 야 잠깐만 여기 밑에 물 보이죠 물 밑에 물 와타 아깝다 저기 워터 보이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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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 아 그냥 다이빙하면 재미없죠 아 아 어디야 야 이거 짱어렵네 여기 오 오 오 여기다 다시 왔다 간다 세토 오 다이빙 아 이거 물이 어디지 왜 왜 그러십니까 물이 어딨어 잠뜰 아 저기 네 야 요정도야 뭐 요정도야 뭐 요정도야 뭐 나이스 저도 성공 아 나 성공 로티님 우리만 잘하는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죠 여기 화살표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돼요 아 화살표 있구나 네 어 여기도 있다 일불 일불 어? 어? 아싸 나도 성공 요런거는 그냥 클라스죠 클라스 아 클라스 그럼요 그럼요 클라스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? 이쪽이구나 여기구나 화살표 화살표가 이정표가 있네요 여러분 여길 잘 따라가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거 같죠? 네 위에서 용암을 따라 틀어버리고 싶다 안돼 안돼 어 뭐야 여기 또 마인카트다 네 잠깐만 잠깐만 야 너부터 골라 알았어 나는 나 이번에 여기 그래 나 여기 난 두번째 가자 간다 간다 오 있잖아 어 이쪽 끝에 혼자 떨어질거 같아 나? 잠깐만 어 야 나는 맞는거 이 혼자있잖아 그런가? 문이 혼자있다 잠깐만 야 잠깐만 광문 까아 아 그거 함정이에요 모두 다 죽는 함정 아 모두 다 죽는 함정 여기 킬얼 돼있어요 어느쪽으로 가야돼요? 이제 얼로 가야되나? 이제 이쪽으로 카트를 타고 가셔야 돼요 카트 절대로 걸어서 못가요 카트 여기는 하나 떼가야겠다 카트 띵고 네 여기서는 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야 카트 뗄라 그래 도망갔어 어 도토리님 여기서 죽었어요 도토리님 여기서 죽었어요 도토리 파트님 여기서 죽었어요 카트 주세요 카트 드릴까요? 네 네 여기 카트 어딨지? 야 카트다 카트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야 암마 장애요소 골라 나도 간다 간다 대박이다 어 도왔어 우와 여기 아파트들도 많이 있구요 여기 신도시네 신도시 네 아이고 여기 이쪽으로 아이고 백미 잘가 백미 잘가 잘가 어 반가웠어 한 명 보냈어 이쪽으로 갑니다 신도시에요 원래 KTX 달리는 철길이고 여기 이게 막 공사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한 명 뒤로 보십시오 아니 또 갔어 한 명? 아이고 잘가 잘가 여기 막혔네 막혔네 아이고 거기 죽음 잘가 잘가 좋았어 한 명 밀어들이고 왔습니다 장떼인 어딨냐? 나 맨 앞에 아 그래? 맨 앞에? 너 이거 마인카트에 운이 좋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 되게 여기는 뭐야 반도? 반도 반도 빌딩인가봐요 반도? 아 이제 거기 오시나 거의 지나갔어? 한참 전에 가지 우와 짱 빠르다 저랑 도토리 박스님이랑 나란히 가고 있어요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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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토리 박스님 이거 사망하실 것 같은데? 과연 그럴까요? 아닌가? 뭐야 뭐야 어 아닌데 저는 통과인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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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 하세요 저기 뭐 하시는거에요 안녕 안녕 저 식품이야 여기 오다보면 난리나거든요 어디 어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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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타 좋았어 저기요 됐다 됐다 이거 완전 철기 잘가요 자 난 통과 헬기는 통과를 합니다 어 어 뭐야 어 일로 올라가네 올라가네 어 오오 나이스 나이스 오우야 오 야 롤코 타는 기분 저 도착했어요 오 진짜? 도착했어요 네 쩐다 네 우와 승자 누구죠? 저요 저요 저요하면 아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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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죠 잠통수라고 있어요 잠통수 트리퍼머리 쓰시네 야 다왔다 우리도 다왔다 잠때 어 여기 오시구나 다왔다 다왔다 야 달려 달려오지마라 달려오지마라 야 야 달려오지마라 야 너 마인칸트로 머리 찍혀볼래? 오케오케 어 깼다 깼다 오케오케 누르지 마세요 아직입니다 아직 대기 대기 박대기 죄송합니다 아아 아니 천년전개그라세요 어 아 나 정말 마음이 아프네 천년전개그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?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우승 누가 했죠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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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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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뜰이요 바다에 넣어놓고 이겨 아이고 야 야 우승해 좋겠다 야 좋겠다 바다 누가하고 아예 부럽네 나도 우승할걸 흐흐흐흐흐 그리스와 이제 이 당기는 초 뒤에 폭파됩니다 5 4 3 2 1 폭파 어? 폭파됩니다 잘가 와 잘가 뭐야 야 이게뭐야 이게뭐야 야 잠깐만 잠뜬이 저는 이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가시면 됩니다 잘가 남은 사람들 이제 저기 열차 보이시죠 어디야 이쪽에 부러진 다리와 열차 네 이제 저 열차는 폐기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이제 밤으로 막 가겠습니다 오케 우와 멋있다 우와 잘가 열차야 짜잔 게임 모드 쓰고 한번 구경해보죠 이 열차는 이미 폭파됐구요 잠뜬이가 혼자 생존하는 엔딩이네 우리는 다 죽고 그런 슬픈 엔딩이네요 네 해피엔딩 우와 여기 다 끊어졌다 여기까지 이 TNT 몇개가 터진거야? 이제 나라가 서서 이때까지 온 그걸 보셔도 됩니다 오오오 건물 구경들 좀 하죠 아주 건물들이 잘 지어진게 살기 좋은 동네네 홈플러스 여기는 뭐지 이건? 홈플러스 아 여기 홈플러스구나 이제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쪽으로 여기는 홈플러스 주차장인거 같죠 깨알같이 주차장도 있구요 근데 주차장이 너무 큰데 자동차가 이렇게 많나? 여기는 아파트 단지인거 같죠 V점이라고 적혀있는거 같은데 좋네 좋네 어디 여기 클로징할 괜찮은 건물있나요? 난 이게 제일 신기하던데 일단 입긴 있어요 어 그래요? 그러면은 우리 좋은 장소가서 뷰 좋은데 가서 클로징을 하죠 클로징 오케이 난 이게 제일 신기하던데 크레인 여기 공사중인가봐요 안보여 여기 자연친화적인데네 양도사네 아파트단지에 좋은 동네네 오 여긴 뭐지? 어? 오오오오오 오 여기 신도시 이건 뭐지 미끄럼틀 미끄럼틀인가? 어? 다 없어졌어 그러네 여기 잘사는 동네네 와 이거 뭐 아파트단지에 물미끄럼틀도 있어 오오오오오 맞네 물미끄럼틀 요호오오오 불미끄럼틀 만들어볼까?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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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렇게 잔인해요 이렇게 어? 잠뜰이 되게 빠르네 여기가 저희가 처음에 그거 시작했던 지점입니다 아 여기가 아 스타트지점이구나 이거 부산에 그 뭐냐 밤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빌딩 호텔 아아아아 그 되게 주상복합? 네 짱 높은거 호와 아 그렇구나 어? 쩐다 부산에 있는 거다 여기 한번 불 나지 않았었나? 아니야 이거 부산에 되게 큰 주상복합에 한번 불란 적있어 지금 또 낼까용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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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이 못된 분이네 여 dzi 어 야 저한테 TPU를 시켜드릴테니깐 오 오 옥상이다 여기 옥상 뷰가 좋네요 여러분 여기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내신님과 도토리박스님께서 준비를 하신 막장 도시 함정 탈출 맵이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달리고 클리어를 해봤어요 뭐 최종 생존자는 잠뜰이 한 명이었는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많이 클리어했죠 안그런가? 자 아무튼 우리 고생하신 도토리님 내신님 그리고 살별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인사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만 뿅 뿅 뿅